오늘 저랑 호시 형, 민규 형, 디에이티 형 이렇게 넷이서 나의 프로그램 가고 촬영을 봤습니다. 아마 처음일걸요. 이 조합이. 폴로 라이프. 오늘 날씨가 참 잘 어울리는 컨셉이에요. 날씨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사진 찍으러 놀러 온 느낌이라고 해야죠. 그렇다고 제가 보고 놀고 있는 건 아니고요.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서 재밌어요. 자 이리 와요. 손 대. 선물 주시고 빨리 손에 바르세요. 그래 이거 계속 발라줘야 돼요. 주기적으로. 사실 저 오늘도 이 공돌이 양말 신고 왔는데 지금 이게 제 양말 아니거든요. 여기 양말 신었는데 계속 반가웠어요. 갑자기 공돌이 두 마디 있어가지고. 오늘 옷이 되게 자연스럽고 너무 예뻐요. 뭔가 청순한 느낌도 들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오늘 의상과 스타일링 합쳐서. 좋은 사진들 여러분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. 오늘 옷에 구매할 수 있는 옷 이 옷이 다 먹어요. 오늘 옷을 입고 왔어요. zes 그 옷에 구매하면 장난감. 아무것도 안 될까요? 오늘 옷 위에 있는 옷이 다 먹었기 때문에 엄청 예약 된 옷이 다 먹어요. 여기는 옷이 다 먹어요. 오늘 옷은 옷도 입고 가고 있어요. 오늘 옷입니다. 저는 춥고, 덥고에 따라서 커피의 온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셔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촬영하러 갔는데 약간 앤틱한 가구들과 벽난로가 있고 되게 찬 바람이 불지만 춥지는 않은 그런 공간에서는 따뜻한 걸 먹기 싶은 데가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잘 찾아오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지금 허브 촬영 현장에 있습니다. 요! 너무 많이 기대되고요. 정말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요즘 제가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아세요? 저런. 그렇게 네가 카메라 다 갈아버리면 참 훈훈하고 좋다. 어떤 라이프를 살고 계세요? 제가 요즘 폴로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. 아주 굿 라이프네요. 오! 이 말 타는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이거네요. 맞아요. 이제 알았어요.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한번 만나볼까요? 맞나? 브러시게.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이컷 3으로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위보이 추わ filter 웨만하면 서울이 에 Watching 겨울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